거절한 이유는? 핫샷이 은퇴한다는 조건으로 제가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핫샷이 욕심부렸구나 그러니까 얘가 아직 욕심이 있어 거기 들어가서 저도 좀 같이 매니저라도 어떻게 안될까요? 우리 팽이가 자기가 이제 서포트를 하겠다 왜냐하면 저의 무빙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건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제이가 오긴 왔었는데 아쉽게도 제가 그래도 나이스게임TV가 의리가 있는데 아 의리의리하네요 의리의리하네 보성형도 울고 가죠 그러니까 의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나이스게임TV를 버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보험 받았어 나이스게임TV가 감사한 일이네요 감사패 또 드려야겠네요 아 그럼요 감사패 오늘만에 3개 받았어요 감사패가 요즘 유행이기 때문에 그렇죠 미드 갑니다 어 근데 잘 키운 마이 하나 제드 하나 안 부럽죠 네 열폰이 안 부럽죠 누가 키웠습니까 와드 전갈이 저기서 한번 굴렁새 먹여주고 정신 못차리죠 어 딜 어마어마하죠 아 딜을 잡혔어요 정신 못차리죠 지금 어 월드엘리티인가요 저 멤버 알리사 월드엘리티였군요 그럼요 뭐 W라고 별거 있습니까 아 월드엘리티 뭐 울고 가지 그럼요 궁으로? 그럼요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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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가게에 두어라 어디서 개인기질이야 그러니까 안 되죠 어디서 개인기질이야 네 바로 잡지 그럼요 그냥 깔끔하게 네 전멸 대신에 쓸 수 있는 마을파이트의 구급기 바로 이게 마을파이트의 전멸 기능이죠 멈출 수 없는 힘 2단 부스터 그렇죠 우리 이 2단 부스터가 이제 사이버 포뮬라 아수라데에 탑재됐을 때 우리 아수라다가 또 우승을 할 수가 있었죠 많은 분들이 좀 감격에 겨우했던 바로 그 우승 그렇죠 그 장면이 마을파이트의 2단 부스터 기능이 그렇죠 월드엘리티 멤버예요 아 그럼요 어쩐지 안돼 안돼 제가 OMG들도 사실 좀 키워줬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네네 어디서 월드엘리티를 드리대 안 되지 슈퍼엘리티가 와도 안 되죠 그럼 안 되죠 엘리트 학생복이 와도 안 돼요 안 돼 모델이 아이유 와도 아이유 갈까는 안 되지 안 되죠 안 되죠 최소한 뭐 크리스탈 정도 빅토리아 정도는 와줘야지 아 크리스탈 크리스탈 넌 크리스탈 나 진리 진리랑 수정이 난 설리 좋아 아 뭐야 진리가 설리야 아 진리가 설리예요? 아 그럼요 그래요? 난 빅토리아 빅토리아 오케 빅토리아 정도야 뭐 갑니다 아 그냥 불주먹 이야 아 빠세 이거 뭐 타들어가겠는데 아 그럼요 브랜드가 사실은 그 마이파이트 불주먹을 맞고 브랜드가 됐다는 2평 큐평 홍보 화려해요 평평 아 막을 수 없죠 막을 수 없지 이 LLB 누가 키웠습니까 누가 키웠죠? 누가 키웠죠 여러분 누가 키 먹어줬죠? 누가 라인 양보해줬죠? 설마 기억 못하십니까? 코탑을 파악을 했습니다 바로 마이파이트죠 마이파이트가 아 타워에 그냥 한 대 완전히 툰툰하게 쫙 이야 비주얼이 아 어마어마해 이야 비주얼 끝내주네요 그럼요 죽여 어우 아 죽여 그냥 미니언이 깜짝 놀랐네 죽여버려 아 벌써 돈이 1600 아 어마어마하게 이거 설마 쓸데없는 지팡이? 아 아 아 둘 다 NLB 애들이 이래요 아 정신 못 차리고 와드도 없는데 거기 왜 들어가니 딱 보면 이거 아 답답하다 월드 엘린트한테 킬 주고 있어 그니까 아 또 건방지게 막 오죠? 아 앞으로 빠른 속 놀림으로 너무 빠르기 때문에 좀 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 저 순간적으로 눈이 좀 아팠어요 네네네 아 괜찮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제가 배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로우모션을 좀 해줄 수 없나요?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아 뭐 원하시는 분 있다면요 아 월드 엘리트가 지금 정신을 못 차려요? 아 월드 엘리트 정신 못 차리네 그니까 아까 말파이들한테 굴렁 사는데 왔더니 정신 못 차리네 야 바론잼 니가 미사야? 가죠 아 그렇죠 일요일에 성당에서 미사 미사야 그럼요 가서 궁극이 쳐 아 전멸 빼는 아 그럼요 궁극잼 이거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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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죽 봐 아 그럼요 다 그냥 도망갈 수 밖에 없죠 표창 안 맞구요 그럼요 맞을 리그 없죠 제가 어 왔다 미사잼 아 이런거 쫓아가죠 아 좋아요 더블 전멸 죽었죠 볼 것도 없어요 볼 것도 없어요 엘리비 리그 또 아 또 아 이번에 양고하기 좀 애매했어요 키워봤자 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노답인데 왜 키워 포니는 키워봤자 답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쟤는 키워니까요 음 맞네 맞네 아 그렇죠 아 제가 또 땅을 너무 세게 찍은 바람에 애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요 다 아 어떻게 한번 가서 굴렁새 한번 굴러 드릴까요 어어 굴렁새 한번 굴려 드릴까요 아 부탁해요 한번 굴려주면 안되나 아 굴려 드릴까요 굴려주세요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아 준비됐어요 준비됐나요 자 마더파더 마더파더 예열 좀 하고 갑니다 마더파더 여러분 긴장하세요 긴장하세요 아직 물론 긴장처럼 아니지만 긴장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아 이거 선고 사연 그냥 선고해 버리는 거죠 그냥 아 아 지금 논란따가고 있는거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아 논란따가고 있는거 아니에요 4명이 추격하고 있는거에요 그렇죠 누가 봐도 추격자에요 4885 지금 누가 제일 괴롭겠습니까 누가 제일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나 아 그렇죠 아 잡았어요 아 그럼요 결국 범위는 잡히지 그리고 우리 WE는 이렇게 아 또 죽네 그럼요 전사 아 결국 쉔은 만나게 됐죠 쉔과 만났네 그렇죠 어 정갈잼 정갈 정신 못차려 궁 돌아왔죠 1초 0초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아 그건 아낀거죠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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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아니죠 아낀게 아니죠 쓸 필요가 없었다고 없기 때문에 2400원인데 다음템 뭐 하시나요 다음템 일단은 신발을 완성시켜야죠 신발 그러면 다음템은 뭘 가겠습니까 당연히 쓰리텀스 크림 지팡이 아니죠 말파이트의 힘은 마법 관통력에서 나옵니다 매자이 아니죠 아니죠 공허의 지팡이 아 그렇죠 공허의 지팡이를 먼저 갑니까 아니죠 뭐야 뭔데 심현의 홀 맞다며 공허의 지팡이 아 그니까 공허의 지팡이 맞다며 아 몰라 지금 내가 뭐라고 하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자 심현의 홀 심현홀 갑니다 심현의 홀쓰 심현의 홀쓰 네 갑니다 아 이건 뭐 여기도 원래 사실 억제기가 하나 더 있었어요 아이 부서 그러니까 우물에서 좀 빨리 가려고 궁극을 썼더니 파괴되버렸어요 파괴되버렸구나 그러니까 퍼플에 있을 때는 퍼플에서 써가지고 그렇죠 파괴되고 그때 파괴시킨게 아직도 복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네네 뭐하죠? 아 이것도 말도파도쿵떡쿵 한번 보여드려야죠 아 상대는 지금 네네 말파이트의 어떤 그 마주하는 순간 말파이트의 조우하는 순간 마치 그 징계의 거인에서 거인들을 만난 인간들처럼 그렇죠 정신 못차리고 있네요 그렇죠 아 정신을 못차려 오 피하면 마이파 마이파하면 오피 끝났죠 시원시원하게 그냥 아 경기 끝났네요 아 그럼요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가 반타 그렇죠 누가 궁극을 히트 시켰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요? 바로 말파이트입니다 여러분들 네네 여러분도 이 멋진 플레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갑니다 아 이거 미드 밀고 끝나겠는데요 경기 상대가 그냥 게임을 포기한 거예요 포기할 수밖에 없어 왜? 내가 마이파니까 아 힘들어하네요 마이파이트 힘들어하네요 이 고통을 빠르게 끝내주는 게 또 저의 의무라고 할 수가 있죠 아 무기력함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강해보이는 닉네임임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가 없어요 고개를 부려봤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 의미 없어요 이건 모두 정해진 수순이니까요 네 억쟁이 밀리고 경기 마무리 될 분위기 아 그럼요 긴박한 순간 마이파이트가 뚜벅뚜벅 걸어옵니다 이들은 생각하겠죠 마이파이트가 없다 한타를 해볼까 아니요 마이파이트가 오는 순간 다섯 명이 달라붙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죠 굴렁새잼 아 그럼요 아유 아유 저 뒷걸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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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뒷걸음질이죠 그렇죠 알리사니깐요 소 뒷걸음질에 자 아 베인 전사 베인 뭐 이미 죽었다고 봐야죠 베인 전사 아 베인 전사 아 죽음을 덤덤이 알리 전사 받아들이는 거죠 그냥 아 이거는 샌누 전사 아 샌누 살려줄까요? 아 살려주죠 OOOOO 정전사 죽여야겠는데요 이거 죽이죠 죽일까요? 아 죽여야지 지금인가요? 뻥 전사 구으으으으 말하는대로 암 약해지게 또 말하는대로 심현의 홀스 어 나왔네요 그럼요 자 380원 남았습니다 심현의 홀스로 사고도 심현의 홀스 180원 이제 이 380원으로 뭘하면 되겠습니까 음 돈을 조금만 더 모으면 말파이트를 하나 더 넣어야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말파이트 580 ORP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무려 말파이트를 두 개를 살 수 있는 바로 그 찬스. 그렇죠. 찬스. 말파이트를 두 개를 사면 어떻게 됐습니까? 말과 말이 파이트를 하죠. 말, 말파이트. 더블 말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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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파이트의 뜻의 이렇게 깊은 뜻이죠. 말과 말이 싸우는 걸 말파이트라고 하는 거구나. 그거를 이제 경매장에서 본 우리 백 사장님이. 그렇죠. 아, 이거를. 이건 말파이트로 질 수밖에 없다. 이 격렬한 싸움을 챔피언으로 만들어야겠다. 그게 바로 말파이트의 시작이죠. 갑니다. 갈까요? 가도 될까요? 끝내야죠, 이제는. 끝내버릴까요? 끝내야죠. 이렇게 하는 건 상당히 더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을 끝내줘야죠. 고통을 끝내줘야죠. 단칼에 죽이는 게 사람들에게 편하지. 계속해서 고문하고 이런 거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지금 보시죠. 방금 몇 골로 떴습니까? 못 봤어요. 112. 112. 112. 경찰을 부른 거죠. 경찰 아저씨. 말파이트가 너무 무섭게 달려와요. 이거 음주운전이라도 하는 거 같아요. 하지만 실사는 없었으니까. 이게 그냥 평범한 거라는 거. 음주운전 측정에 걸리지 않습니다. 말파이트는 합법적이에요. 네. 네. 갑니다. 왜냐면 저는 말파이트니까요. 갑니다. 끝났어요. 경기 게임오버. 무려 23분만에 경기가 마무리되는 마법 같은 시간. 매직타임. 현자타임이라고도 부르죠. 아. 어. 아. 사라지는 꼼수를 그려봤지만. 안되죠. 차코가 아닌 이상 사라질 수 없어요. 이미 패지는 낙꼼수로는 안되죠. 그렇죠. 갑니다. 아. 뭉쳐있는 CS도 이렇게 쉽게? 아. E 하나로. 아. E 하나만 누르면?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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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색깔의 Arcli given. 장바 defensive counts. 총 세개의 색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맞네. 맞아요. 네네.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은專注existing. 네. 자동조정 기능은 추가되어 있지 않아요. 뭐 전설금스킨이라고 나온 우디르조차도. 네네. 요렇게 번거롭게 누르고 막이래야지 적은 색깔이나 모양의 바뀌거든요. 하지만. 이 시간 판매하는 말파이트는. 여러분께서 그런 특별한. 버튼 누르지 않아도. 누르지 않고. 조작하지 않아도 돼요. 가격도 심지어 저렴해요 고작 585rp 밖에 안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분께서 직접 LED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바뀌었네요 저거 무슨 색이죠? 고동색? 고동빈도 보고 반했다는 스코어도 보고 반했다는 고동색 갑니다 가볼까요? 신명나게 한 번 신명나게 한 번 신명나게 가야죠 마더파더쿵더쿵 랜턴이 왔다 타줘야죠 좌하 좌하 마더파더쿵더쿵 짜짜라짜 날아오르라 유리힘에요 날아올라왔어요 그럼요 날아올라 지나만 다녀도 와드가 다 파괴되는 마법 같은 일 그렇죠 날아오르라 이런 말 조심해야 됩니다 특정 BJ방에 가면 바로 광채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다 뭔지 아십니까? 이건 또 마법 같은 일이 제가 순경은 우리 또 마누라에게 시달리는 직장인들을 위해 제가 만들어놓은 비상금 비상금 시스템 시스템 비상금을 또 만들어놨군요 그렇죠 오늘은 왠지 술 한잔 땡기는데 술 한잔 하려고 그러니까 돈이 없다 이때 이 비상금 기능을 통해서 네 우리 비상금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돈을 모시면 또 우리 대장금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 이영애씨 또 오오오 아주 영예롭게도 샌쿵 의미없죠 아 선거 좋았죠 아 이런 고개로는 안되죠 아 마무리 안되죠 안되죠 고개가 가뚝거리네요 마치 리신의 안대처럼 어 우리 비상금 뺏으려고 아 그렇죠 죽여야죠 비상금 먹어야지 비상금 아 그럼 먹어야죠 네 이거라도 먹고 쭈쭈바라도 하나 빠는게 이득이죠 하지만 우린 잊지 말아야 될게 있습니다 어떤거죠 아 우리 또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죠 이렇게 주고받는 네 하나 남겨줘야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제 아 그렇죠 부익부 빈익부는 안됩니다 블리스가 노 그러니까 분리제 네 그렇죠 그런 뜻이죠 어 또 상대도 또 이렇게 네 주고받고 네 주는게 있으면 또 오는게 있고 오며가며 정쌤에 먹게 되어있으니까 그렇죠 정쌤한김에 초코파이를 먹겠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총 훈훈한 방송 네 훈훈한 우리 민생 내가 살리겠습니다 누가 살립니까 저한테 한표 주시면 빅돌이 살립니다 제오 기호 몇번입니까 기호 NGTV의 0000번 음 바로 우리 빅돌이 살립니다 아 네 소환사 협곡의 트롤들 네 우리 빅돌이 구제합니다 구제해야죠 구제해야 됩니다 돼지니까 구제역 구제역 좋습니다 네네 바로 신도립력 다음이 구제역 응 구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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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주고받고 깔끔한 마무리 네 깔끔하게 네네 한쪽만 키를 먹어선 안된다 네 한쪽이 크면 너무 한쪽으로 치울 수가 있기 때문에 생태계 균형이 파괴가 됩니다 파괴가 되죠 마치 이것은 황금개구리 네 황소개구리 황소개구리처럼 생태계를 파괴하는 그렇죠 악질경 형태이기 때문에 같이 커야되요 아 그렇죠 같이 커야됩니다 우리 꼬리칸에 있는 분들도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있어요 우리 모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네 있어야 된다는 거 그렇습니다 네네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세요 꼬리도 쓸 데가 있어요 속꼬리도 다 쓰이는 데가 있어요 네 꼬리곰탕 쓰이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다 있어요 니꼬리 말이 아니다 네 다 쓰일 데가 있어요 그렇죠 니꼬리 말이 아니다 그래서 열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말과 싸웠어요 이게 다 꼬리곰탕 때문이에요 이게 다 꼬리곰탕 때문이야 이게 다 꼬리곰탕 때문이야 또 군인들이 좋아하는 메뉴 꼬리곰탕 아이 뭐 자던 병장도 밥을 먹게 하잖아요 바로 꼬리곰탕 네 그 꼬리가 바로 또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그렇죠 역시 모든 세상만사는 다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관련이 없는 게 없어요 나와 네 이어지고 이어지다 보면은 네 언젠가 저와 김태희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건너 건너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럼요 네 꼭 연예인 김태희가 아니더라도 아 그렇죠 남자 김태희라도 있을 수 있어요 개권의 김대희라도 있을 수 있어요 아 가능하죠 자 이거 살립니까 아 안되지 않아요 아 악의 주범이에요 이게 이제 끝내야 돼요 그렇죠 이제 고통받고 있어요 이제 저의 멈출 수 없는 팀을 마지막으로 네 이 판매가 종류인데 여러분 지금 바로 구매하지 않으시면 꼬리곰탕도 드릴 수 없어요 놓칠 수도 있습니다 갑니다 아 가야죠 가나요 가야죠 들어가네요 가야죠 야 아 근데 이게 좀 우리 팬이 이렇게 재밌게 게임을 하고 있다 보니까는 제가 이제 바로 좀 끝내기는 아 넥서스 그냥 나중에 넥서스 궁극기로 끝내버리죠 넥서스 그냥 끝내버릴까요 네 끝내버리죠 넥서스 끝내버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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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렇죠 꼬리곰탕집에서 감사패를 왜 받았는지 알 수 있을 만한 네 그런 어떤 명경기 오브 더 명경기 왜 백사장이 어 해운대 백사장에서 그렇죠 휴가를 보내다가 휴가를 보내다가 왜 경마장에 가서 말파이트를 말파이트를 보고 왜 말파이트를 떠올렸는지 알 수 있는 도대체 이게 말이야 응 왜 이게 말이야 마리아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 아베아는 또 누굽니까 아베 아 진짜 생각만 해도 해봤죠 우리 네 그리고 우리 어 누구죠 누구요 자리표 말고 안재모 안재모 안재모를 그렇게 괴롭히던 야인시대에서 바로 그 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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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 나쁜 놈들 안되죠 안됩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우리는 그 일제시대의 치욕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잊지 않기 위한 여러분이 말파이트를 사용하시는 기금은 우리의 올바른 역사찾기 본부에 운동의 일환으로 또 소중히 사용이 되는 바로 그런 말파이트 그런 시간이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말파이트 여러분들 만나봤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죠 김정은 화이팅 그렇습니다 백사장 보고 있습니까 말파이트는 이런 이런 어떤 챔프란 말이에요 그렇죠 라이어 통커요 문화재를 위해서 기부 쫙 그렇죠 아리 판매기금 기부짱 그리고 각시탈샤코 기부짱 아 그럼요 말파이트 판매기금 저한테죠 우리가 이렇게 팔았는데 아 그럼요 다시 저희가 또 우리도 힘든데 문화재가 문제야 지금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 그럼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잘 이렇게 끝나서 네네 어 뭐 상대방 분들은 네네 어떤 그 말파이트 위대함을 느꼈기 때문에 바로 구입하시지 않을까 지금 사러간다고 보여드릴까요 어 지금 산다고 막 보여드릴까요 어 지금 채팅창에 장난 아니에요 어 난리났어요 지금 말파이트가 막 벼룩 뛰었다고 보여드릴게요 아 채팅창 돌려주세요 아 채팅창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아 조장 아니에요 말파 사세요 말파이트 구매하러 감 다 설득당했어요 이야 KTB와 오존의 경기 음 다대가 쟤들을 픽했을 때 류는 말파이트를 픽합니다 오존이 아니라 SK니까 페이커죠 아 그러네요 페이커는 말파이트를 픽합니다 네 제가 KTB라고 말한 건 페이커였죠 네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말파이트를 픽해서 응 캐리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캐리 형님이 딱 나오면서 너네가 캐리했니 그렇지 나는 캐리다 다음주 출연해 그렇죠 그럼 끝에 닌태희가 네 내가 여신이다 그렇죠 그러자 저기서 반대편에서 김태희가 B의 손을 잡고 안마방 또 갈거야 막 이러면서 안 갈게요 막 이러면 엠블랙이 사장님 우리 버리지 마세요 난 단독 발언으로 아 죄송합니다 아 네네 자 그렇게 아 모든 세상만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여신의 눈물이 된거죠 아 그렇죠 여신의 눈물이 최근에 무라우나 필수템인걸로 네 다시 한번 이제 훈훈하네 아 그러네요 역시 위아더월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챔프 알타자마 프로젝트 롤마켓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